밑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밑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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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치석진 잘하잖아. 치석진! 알겠어! 정답! 키넘핏! 야! 자가는 깔창이란 말이야! 유희야 담아! 유희야 담아! 유희야 담아! 유희야 담아! 유희야 담아! 유희야 담아! 콩고추 콩고추! 콩고추 콩고추! 콩고추! 오빠 빨리 빨리! 유희야 모르겠어! 유희야 담아! 영호예요! 영호 영호 영호! 어그 모습! 어그는 털이지! 아그거 아니고! 아그거 뭐야! 자 오빠! 발라드 신발! 발라드 시즌! 발라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자고! 영호예요 영호! 높은 언덕 같은 고객들로 가야지! 사이 사이 사이! 헬리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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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왜 쥐! 왜 쥐! 1위잖아요 담아! 왜 쥐! 야왜 쥐! 왜 쥐! 누나는 어떻게 알아냈다. 오랜만에 답변하면 우리가 정답 얘기하겠어. 나는 왜지. 나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우리는 그냥 부두에요 남자들. 남자들은 남용 부두. 저희도 그냥 축부에요. 유희야 그거를 맞출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구경을 잡아라. 유행 없이 하지마. 2013년 가장 핫한 염색 방법으로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북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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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ang은! 누군의 동북탈색을 선교하게 입력하세. 똥이 형ствcar. 영어에, 누군가. 영어에요. 바로. 레인보우컬러! 붓lo化. 무슨 혜어. 무슨 혜어? 헤어예요. 헤아가 상태였다. beaucoup? 보라고? 쉽게 생각해요. 해연배 자. 이지해요. 시클네요 시클해요. 자 자 자 자 해요. 자 자 해요 해요. 부를 하래요. 부를 하래요. 자 중앙팀. 영어예요 영어? 영어? 그쵸가 뭐야 누나. 자 오늘쯤 우리 힌트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패션해요? 야 잠깐만. 두 톤 해요 두 톤 해요 두 톤 해요 두 톤. 두 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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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럼 누나 무조건 또 잡아. 일단 고거 잡아. 정말 쉽다.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는 무엇이냐고 할까요?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는 무엇이냐고 할까요? 또 안 쏟아 persuade. 누구죠. 감사합니다.